양반 걸음으로, 팔자 걸음으로 걷는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의식하고 제대로 걸으려고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수술적 치료나 보조기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음...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은 정상 걸음을 걸을 때요 정상 걸음을 걸을 때 정상 걸음을 걸는데 난 팔자 걸음이야 팔자 걸음이에요 근데 나는 건강한 걸음이고 뭐고 나 싫어 나는 그냥 이쁘게 걸었으면 좋겠어 그럼 그건 본인이 노력하면 돼요 노력하면 돼 근데 그게 있어요 인과관계가 아주 조금 있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구조적으로 무릎을 딱 뼈더니 이렇게 돼 그러다가 이렇게 되다가 다시 이렇게 되고 그런 성장 과정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돼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무릎에서 옷자가 많이 생깁니다 옷자 그래서 옷자 이렇게 걸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바지 입고 내가 이쁘게 걸으려고 이렇게 또박또박 그러면 옷자가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팔자 걸음하고 옷자 다리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나는 쭉쭉 다리가 빠졌어 일자로 젓가락이야 그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되게 이래거나 이래요 근데 그 친구들 이렇게 걸으면 그냥 일자 다리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건강한 걸으면 무릎뼈 슬개골을 정방으로 향하는 상태에서 하태가 걷는 게 제일 건강한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앞에서 봤을 때 누가 봤을 때 인지했을 때 이쁘게 이렇게 걷고 싶다 그러면 그 걸음은 사실은 고관절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고관절에서 그래서 무릎을 안으로 살짝 돌리고 이렇게 걷는 거 즉 고관절이 안으로 살짝 돌아서서 걷는 거 그런 연습을 트레이닝을 평상시 하면 그건 가능해요 그거는 다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모델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델분들도 걷는 게 모델분들이 다 무릎 피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는 분들도 걸을 때 이렇게 걷죠 이렇게 이렇게 걷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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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관절에서 그 기능을 잡아줘서 그렇게 걷는 거고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liquid 트레이닝을 한 번에 참고 홍보 Dor pais